구름 위의 땅으로 불리는 강릉 안반대기. 해발 1100m에 자리한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바쁠 배추 수확철이지만 곳곳에는 방치된 배추가 눈에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릉 안반대기에는 이렇게 수확되지 못한 채 산지 폐기되는 배추가 한가득입니다. 풍년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뼈 빠지게 지어온 일련 농사를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강원도 내 고랭지 배추의 추정 생산량은 36만 6천 톤. 8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추가격은 10kg 한 망당 6천원에서 7천원 사이. 평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출하 시기가 비슷한 고랭지 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8월 기준 고랭지 무값은 20kg 한 상자당 7천6백원 내외, 평년 대비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수급 안정대책 차원에서 자율 감축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신 밭 3.3제곱미터당 4,070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벌써 사업량 대비 10배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19일 강릉 고랭지 배추밭을 현지 점검한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작황이 좋아 과잉 생산이 예상된다며 우선 무 9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어지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리에 농민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탁상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면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농가들이 너무 면적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실태 조사를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수급 안정대책 농민들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재영입니다.